어제 이 시간을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변화는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이곳에서 흑인 인권운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조직위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최우수 Urban Contemporary 앨범상 부분 이름을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Urban Contemporary는 용어는 그동안 이 팝계에서 힙합과 R&B 등 흑인 음악을 가리켜왔습니다. 심지어 블랙뮤직의 동인어로 마케팅 등에도 활용되어 왔지만 이제 이런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제 지난 2012년 그래미 어워즈의 이 부분이 추가된 이래 비판도 받아온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Urban Contemporary 부분을 받은 뮤지션들 보면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 그리고 더 위켄드와 리조 등 모두 흑인 뮤지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Urban Contemporary의 변경된 용어는 베스트 프로그레스티브 R&B 앨범상으로 바뀌게 되며 내년 제63회 그래미 시상식 때부터 변경됩니다. 한편 플로이드 사망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찰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존사가 경찰을 상대로 자사 얼굴 인식 서비스인 레커그니션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벌어진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마존사는 자사 제품에 얼굴 인식 기술을 경찰에 1년 동안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제 실종 아동을 찾거나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는 등 이러한 활동에는 이 기술 사용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마존사는 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이 왔으며 연방위회가 이제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연방위회가 적절한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굴 인식 기술은 그간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져온 바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연방연구소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얼굴 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 사람들을 잘못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는 연구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우 판독 오류 가능성이 100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내 경찰들의 수사기법은 인종 프로파일링 즉 피부색이나 인종을 구분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이어서 인종차별 여지가 많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가 이제 글로벌 IT 기업의 얼굴 인식 기술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